내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싶은 게 원래 목적이었어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힘든 설명을 해야 되고 너무 어려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쉽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 인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일이 줄어드는데 누유를 수리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손님한테 내가 그러면 누유를 먼저 수리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정말 1초밖에 안걸리는 대답으로 해결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매출이 오르고 손님 입장에서는 원하는 걸 했어 그럼 됐잖아 그러면 나는 돈 벌고 설명하기 쉽고 전화통화를 짧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제일 쉽게 돈 버는 방법이 그런 종류의 장사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전화를 이렇게 힘들게 받냐 하면 사실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누유 수리로 이게 줄어드는 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근데 다른 데서도 쉽게 얘기하는 거지 일단 누유부터 하긴 하세요 라고 근데 실제로 보면 누유는 정말 코딱지만큼 흐르고 있거든 바깥에 요만큼 묻어있는데 그걸 가지고 누유부터 작업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누유를 누유부터 작업해서 보내요 그냥? 오 그렇게 다 얘기해 요만큼 묻어있는데 누유를 먼저 작업하세요 그러는 거야 요만큼 진짜 한 방울도 안 되는 오일이고 바닥에 떨어지지도 않는 오일인데 그거를 작업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데 전공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보낸다 아니 차를 딱 보고 누유가 있으니까 누유 수리를 하는 거야 실제로 손님이 원하잖아 그러고 내가 오일이 1리터씩 줄어요 1000km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쭉 보고 누유가 있어 가장 쉽지 않아 리스크 없고 누유가 있으니까 누유부터 수리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지 손님 입장에서 그렇게 했을 때 해결 방안이 아니니까 다음에 똑같으면 또 나타나면 뭐야 이거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점검을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고객의 입장에서는 신뢰가 떨어지는 거지 뭐야 내가 이렇게 말했어도 네가 전문가니까 아니라고 얘기해서 나를 설득해서 했어야지 이런 생각이 추후에 다시 들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 모르는 상태야 손님이 그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을 해줘 누유랑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 손님은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누유 수리하세요를 듣고 싶은 사람이야 듣고 싶어해 근데 내가 누유 수리를 안 해주고 군 수리를 하는 거지 누유랑 다른 문제고 뭐 이거는 다른 데서 먹을 것 같고 엔진을 수리도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누유 수리가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이면 해 근데 엔진을 수리하면 200만 원이야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200만 원짜리를 얘기하는 나를 도덕넘으로 보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가려운 걸 긁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한 번 아픔을 겪고 와야 되나?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아픔을 겪고 우리가 오게 되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이 전화를 상담하는 그 과정이 나한테는 진짜로 고통스러운 거지 그걸 다 일일이 설명을 해주는데 결국은 손님이 어떤 반응이냐면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기껏 설명해주고 전화를 끊으면서 되게 허무한 거야 아 내가 왜 이렇게 설명을 했지? 그냥 남들처럼 오늘 누유 수리하세요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리고 수요를 수리하기 위해서 방문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리고 견적을 달라고 그러면 가장 싼 누유 수리 견적을 주면 되는 거야 근데 당신이 걱정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견적을 전화로 가장 싼 견적을 줄지 왔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치 그게 문제가 아니지 정상적인 지식을 전달해주고 당신의 차가 이런 고장이 났으니까 어떤 플레인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사실 근데 그 플랜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듣고 싶은 거는 딴 데서 30만 원 견적을 놓고 누유 수리 견적을 받은 거야 그리고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나는 2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차를 봐야지 알고 그러니까 딴 데는 견적을 다 주는데 너 정도 이랬으면 딱 들으면 아는 거 아니야? 그런 투로 전화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아 너 가르켜 주기 더럽게 싫구나 에에에에 그렇게 끊으면서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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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끊는 사람도 있어 아 진짜? 근데 그러고 끊고 나면 나 솔직히 전화를 다시 걸어서 욕을 해버리고 싶은 거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내가 전달을 해준 건데 근데 왜 너는 듣고 싶은 얘기가 10만 원을 바라는 거야? 딴 데서 30만 원 냈으면 내가 25만 원을 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개런트 해줄 수 없는 작업이면 내가 해줄 수 있지 20만 원은 못 해줘요 가장 싼 작업으로 하면 되지 그 많은 가스켓 한 100개가 넘는 가스켓을 그 중에서 어떤 가스켓을 바꾸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스켓 교환하는데 얼마예요? 그러고 있으니 나는 그러면 제일 싼 가스켓을 견적을 주고 10만 원이면 돼요 어떤 가스켓이죠? 뭐 제일 싼 게 그래요 그런 식의 성의 없는 대답을 하면 나도 솔직히 편해 그리고 일단은 손님은 오게 돼 오면 그 다음에 얘기하면 되잖아 아 이거 가스켓이 이것도 저것도 하고 한 200나오개인데? 그러고 오히려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또 먹어 또 먹으면 전화가 올 거 아니야 사장님 변한 거 없어요 가스켓 바꿔 달라며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주는 건 다른 이유지 그때 가서 다시 작업하면 되잖아 그러면 나는 돈 벌고 그 손님은 엿 먹고 원래 그런 시스템이야 손님들은 두 번째 왔을 때는 자기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겠지 그치 근데 처음에는 듣고 싶은 말 진실보다 듣고 싶은 말을 해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손님을 상대할 때 처음 전화 오는 손님한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맞냐 아니면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해주는 게 맞냐인데 내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거 맞는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얘기고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지 사실은 근데 영업을 하려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한 번의 작업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뭐 똑같은 얘기로 그런 거 있어 구동장치 이상이 뜨는데 DPF 수리는 얼마예요? 10만 원은 못 받겠어 20만 원은 못 받겠어 그래서 DPF 해주면 되잖아 구동장치가 못 뜨는지 진단계 안 찍어봐도 되거든 그러니까 요즘에는 선무당에 사람 잡자고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접하고 의사 진료할 때도 보면 자기가 다 병명이랑 내놓고 의사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의사들도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 근데 똑같은 거야 그런 마음들이 다 똑같은 거 같아 나든지 종합병원 이렇게 종합병원 무조건 엑스레이, MRI 다 찍어봐야 압니다라고 무조건 가면 딱 찍잖아요 그치 그럼 얘네는 이런 거를 몇 번 봤을 때 보면 몰라? 보면 몰라 이런 생각 하잖아요 보면 모르지 근데 걔들은 알아도 정확하게 답을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특히 사람 몸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당신의 그런 업종도 사람들의 인터넷에서 본 여러 가지 정보들로 자기가 다 이미 진단 끝냈고 가격을 물어봐서 당신한테 그것만 딱 원하는데 당신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듣기 싫은 거야 그리고 계속 자기 생각대로 몰아가고 싶은 거지 그치 그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 거야 그 손님이 아픔을 겪고 와서 당신한테 그래도 그게 아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한 거는 이미 까먹었어 그치 내가 당신한테 돈을 지불한 이유는 진찰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라고 얘기해 사실은 한 번도 나한테 진찰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경고등이 뜨는데 이게 고장이 맞죠? 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건 모르겠고 해달라면 내가 해줄게요 라는 방법이 맞냐 아니면 내가 진찰을 다시 해 봐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냐 라는 거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되면 조상탓이라고 처음에는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가 다시 한 번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야 너 전문가잖아 그치 이런 얘기를 탓을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우리한테 전문가의 기회를 준 적은 없는 거야 아니지 전문가로 인정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탓을 하고 싶은 거야 그치 탓을 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됐나요? 라고 하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동호회에다가 증상을 물어봤더니 이게 고장 났을 가능성이 가장 많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선부당이야 근데 아니 동호회에서 자기의 증상을 듣고 저거 한 표 저거 한 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댓글 되게 많거든 뭐 캠맨 앵글센스 한 표 뭐해 한 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 저는 같은 고장이었는데 이런 걸 고쳐서 고쳐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믿고 싶은 거야 가장 싼 거 그 중에서 근데 실제로 차를 20년 30년 고친 사람도 차를 보기 전에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증상만 가지고 진단을 내릴 수 있냐는 거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말만 하고 내 책임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고 그 댓글을 적은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호회에서 그렇게 댓글을 달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에 답변을 줬을 때 그 답변이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내던질 수 있는 거지 나도 책임지지 않으려면 아무렇게나 내던져도 돼 근데 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어렵다 장사하기 지술자로 살기 정말 어려워 그렇다 시민이 한글자막 by 한효정